뭘 써야 할지 도무지 아무것도 모르겠다. 저 고양이 찾을 때까지 여기서 잠깐 있어도 돼요? 저도 글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제 얘기도 들어볼래요. 선배 진짜 오랜만이에요. 아야, 빨리 너 와. 근데 왜 그거 완성 안 했어요? 내 글? 네. 지금 시영 씨 이러면 좋던데요. 자기가 왜 글을 쓰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. 제가 그런 것도 잘 파악하죠. 잠깐 나 좀 봐봐요. 저 진짜 작가님 팬이거든요. 작가님 글에 여자들 계속 나오잖아요. 혹시 지금 좋아하는 여자 있어요? 지금 자기가 왜 글을 쓰고 싶은가 뭐 이런 게 고민이라는 거예요? 하는 일 정말로 좋아하는 거예요? 그녀는 말했다. 이제 우리 다시 시작이라고. 아유, 진짜. 그럴 거 보니 그쪽은 가고 이쪽은 왔네. 오랫동안 가까이서 보낸 건 처음이다. 아, 뭘 그렇게 기다려요? 아, 나 미쳤다, 너.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. 솔직히 잘은 모르겠다. 하지만 왠지 이번에는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. 아адцут Sabrina 아이좀다 아이좀다 렌팀 Berry